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2월도 며칠 안 남았네요. 공모주 몇 개 신경 써서 막 청약을 하다보면 한 달 한 달이 훅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움츠렸던 어깨를 좀 펼 시간이죠. 설레는 봄과 함께 3월은 어떤 공모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간단히 워밍업 해보고 계좌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되는 3월 일정입니다. 3월은 니츠로 일정이 시작되네요. 스펙도 3개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 기업은 6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좌를 준비하면 좋을지 증권사별로 주관하는 종목 개수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총 4개, 이번 달에 대부분을 주관했고요. 그리고 다음 미래셋, 삼성, 신한 순서입니다. 무조건 다 만들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우선순위는 오늘 영상을 쭉 보시고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종목들에 해당 증권사부터 만드시면 좋겠죠. 20일 제한에 걸려있다면 카카오뱅크나 신한솔 연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달 증권사 중에서 삼성과 유진은 20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장 나중에 만드시면 되겠고 그 전에 한투, 미래, 신한, 하나, KB를 연계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의 첫 출발 코람코 더원 리츠부터 볼게요. 제가 스펙은 따로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을 건데요. 리츠는 그래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 뮤추얼 펀드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와 개발이익, 이런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츠를 투자할 때 중요한 건 그 리츠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코람코 더원 리츠의 투자 대상은 여의도의 하나금융투자 빌딩이에요. 사진 보시면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봤던 건물이죠. 위치 당연히 좋고요. 공실률도 낮아서 괜찮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번 리츠는 분기배당을 실시합니다.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이나 배당을 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연 배당 수익률도 6.2% 정도로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2%는 공모가인 5,000원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작년에 최초로 분기배당을 실시했던 리츠 중에 SK리츠가 있었어요. 근데 상장 초반에 리츠답지 않게 좋은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최고가 6,910원까지 찍었죠. 리츠는 공모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0원 대비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의배로 성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코랑코 더원 리츠도 좀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실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사전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정도 보고요. 공모가는 5,000원 확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리츠는 그리고 보통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 비례로 진행되고요.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배정 물량은 동일합니다. 둘 중에는 하나금융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대명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발전의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도 직접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발전단지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인허가 이슈 해결부터 건설, 운영까지 이렇게 다 직접 하는 곳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민간 발전사 중에서는 풍력발전사업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발전이나 남부발전 같은 발전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1순위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정책 그리고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회사라서 사업 영역은 현 시점에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2020년 들어서 영암 태양광 발전을 수주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뤘고요.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익률도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지금 시점의 실적은 괜찮네요.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 전부 다 해외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혹시 PER을 높이려고 한 건가 싶어서 국내 풍력발전 섹터의 평균 퍼를 찾아보니까 34.36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높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평가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내 사업 개발부터 건설, 운영까지 다 하는 곳은 없다고 했으니까 해외에서 비교 대상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PER은 28.68배. 아니, 근데 PER 뿐 아니라 EV 에비따도 활용을 합니다. 이게 조금 의문이에요. 보면 PEL로 계산한 주당평가가액은 3만 808원이고 EV 에비따를 써서 계산한 주당평가가액은 4만 4,485원이거든요. EV 에비따를 쓰니까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을 내고 거기에 할인률을 적용했더라고요. 아무튼 EV 에비따를 통해 공모가를 높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적용된 할인률도 보시면 작년 코스닥 상장사 평균 할인률 대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산정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명에너지는 구주 매출이 38.4%가 있어요.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 모친이 일부 지분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상장을 진행하면서 최대 주주 서종현 대표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분을 급작스럽게 서종현 대표가 다 받게 된 거죠. 이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 상속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를 높여잡았을까라는 제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어지기는 하네요. 매날의 유통 물량 보면 25.32%로 비율은 낮고요. 기존 주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하면 1305억 원 규모라는 거. 시총도 5천억 원이 넘기고 유통 시총도 꽤 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UL 로보틱스 볼게요. 사출 성형 제조 현장에 적용되는 직교로봇 개발로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사출 성형이란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서 원하는 제품으로 성형해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고 하고요. 직교로봇은 이 사출 성형기의 금형 내에서 만들어진 틀 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을 빼내는 그런 전용 로봇을 뜻합니다. 이 직교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까지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로써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모든 로봇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로봇 말고 자동화 시스템들도 다루거든요. 금형 온도 조절기, 칠러, 코퍼로도 등등 제가 각 장비들이 하는 역할은 아래 적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매출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그리고 105% 각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의 평균 PER 40.33배로 계산이 됐는데 보면 코인테크와 라온테크의 퍼가 40배 이상으로 좀 높습니다. 코인테크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기업으로서 주목을 좀 받았고 라온테크는 삼성전자의 유일한 진공로봇 벤더로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TPC가 그나마 직교 로봇 등 이런 로봇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퍼가 조금 높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게 할인율을 엄청 높게 잡아줬어요. 44.4%에서 54.1% 공모가 상단 기준의 할인율이 무려 44.4%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공모가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모 계획을 보시면 우선 공모가 밴드가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7,600원에서 9,200원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고요. 유통 물량도 20%대 기존 주주 비율도 낮은데 더군다나 금액으로 계산시 217억원 200억원대로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공구우먼. 뭐 공구들을 다루는 회사인가 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인터넷 쇼핑몰 중에 하나래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7,7사이즈 이상의 여성복을 판매합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영업이익률도 개선이 점차 되고 있고요. 근데 사업 내용 자체가 큰 막 성장이 기대되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해외 진출과 신규 브랜드 출시를 계획 중이기는 하지만. 비교 기업의 평균퍼 20.60배를 적용했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 11산 순이익에 이 펄을 곱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고요. 할인률은 21.76%에서 34.38%를 적용했더라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21.76%면 작년 평균보다 낮기는 합니다. 유통가능 물량은 35.44%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금액으로 계산해도 435억원 이것도 애매합니다. 여러모로 약간 애매한 공모주가 되겠다 싶어요. 다음 세아 메카닉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래요. 이게 다 뭐야 싶은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다이라고 부르는 금속 재질의 틀에 알루미늄을 녹여서 붓고 높은 압력을 가해서 이 틀과 똑같은 형태의 주물을 만드는 그런 정밀 주조법을 뜻합니다. 이 다이캐스팅 주조법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드냐면 우선 엔드플레이트 이건 2차전지 배터리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커버 역할을 한다고 해요.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밑에 ESS 부품도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의 커버 및 보호 기능을 하는 부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의 엔드유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 부품도 다르고요. 주요 고객사는 다임너, 현대차, 넥소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가 주력하는 쪽이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 쪽인데요. 기존에는 또 TV용 부품을 주력으로 했었어요. TV를 테이블이나 바닥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품, 그림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벽걸이가 가능하게끔 하는 부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LG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2차전지, 수소차에 쓰이는 부품들을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렇게 국내 굴지의 대표 대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두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실적도 괜찮아요.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꾸준히 매출과 순이익이 상승 추세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내역 보시면 펄을 조금 복잡하게 쓰기는 했어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된 22.21배와 3분기 말 순이익 연안산 기준의 21.83배. 사실 두 개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평균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계산된 주당평가가액은 5,000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율 20%에서 30% 적용했어요. 그냥 그런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밸루에이션과는 상관이 없이 5,000원이다? 굉장히 싸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할인율 적용됐으니까 5,000원보다 더 싼 거죠. 이런 종목들 상장일에 많이 오른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넘어가서 공모계요 보면 구주매출 33.1%로 진행이 되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내놨어요. 구주매출을 통해서. 근데 오히려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매출은 좋게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구주매출을 통해 매각하지 않으면 상장 후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이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오버행 이슈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구주매출을 통해서. 네, 유통물량은 28.70%, 기존 주주비율 4.85%로 낮은 편이고요. 3월 공모주들, 어찌된 게 유통물량이 다 낮은 편이네요. 기존 주주비율도 별로 없고요. 좋죠 뭐.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이 약 304억 원 정도. 낮은 편이라 이 종목도 유통물량의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다음 보로노이. 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비임상에서 초기 임상 단계에 글로벌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이에요. 이 표적 치료제를 개발할 때는 딱 돌연변이가 생긴 인사나 효소라는 타겟에 대해 선택적 반응 수준이 좀 높아야 되고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높아야 좋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높일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를 통해 타겟 선정에서 후보물질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해외 3건, 국내 1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 오릭 파마슈티컬스와 브리켈 바이오테크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가 나스닥 상장사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워낙에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죽어서 보로노이도 조금 불안하죠. 앞으로 23년에서 24년까지 추가 8개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실적이야 당연히 적자 지속이고요. 기술 이전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적자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모가는 당연히 추정치를 썼기 때문에 고평가고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유통 물량도 3월 공모주 중에 가장 많네요. 35.72% 기존 조조 비율도 20.72%로 높고요. 또 유통가는 금액도 3,096억 원 규모가 조금 큽니다. 공모가 밴드도 5만원에서 6만5천원이면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G2 파워 볼게요.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회사예요. 수배 전반이 뭐냐면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변성기, 정류기, 고압 배 전반 등등등 다 수배 전반에 속합니다. 이 수배 전반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부가 기술력을 인정한 회사고요. 그래서 21년 3분기 기준 약 99.85%를 수의 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 수의 계약이 뭐냐면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하는 걸 말해요. 정부가 하는 사업은 대부분 경쟁 계약을 통하게 되는데 G2 파워를 미리 정해놓고 정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 수배 전반 관급 시장 점유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분야의 관급 시장 점유율은 9위예요. 2019년에는 7위, 2020년에는 6위, 21년에는 9위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수배 전반 분야에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은 관급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크게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면 정정신고소를 통해서 비교 기업을 바꿨어요. 재룡전기, 서전기전, PNC테크, LS일렉트릭은 제외되고 비츠로테크를 새로 편입했더라고요. 재룡전기는 PER이 50배 근처였고 서전기전은 작년에 적자를 냈고 PNC테크는 규모가 너무 적고 LS일렉트릭은 규모가 매우 크고 그래서 잘 제외한 것 같아요. 이 두 개 기업의 평균 PER은 22.45배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다가 펄을 곱해서 주당평가가액을 산출했고요. 여기에다가 적용된 할인률을 보니까 22.54%에서 5.91%?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5.91%밖에 안 돼요. 아, 좀 당황스럽네요. 왜 이렇지? 하고 보면 꼭 구주 매출이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의 자녀와 배우자 되겠습니다. G2파워는 사실 사업 내용이나 공모가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의 가족들, 일가가 구주 매출을 통해 주식을 파는 것도 별로고요. 그런데 유통가는 금액이 매우 매우 매력적입니다. 163억 원, 200억 원도 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총 6개 기업의 업종과 공모가 밴드, 공모가에 대한 평가, 구주 매출 비중, 유통 물량, 유통 금액 짝 정리해둔 표고요. 제가 노란색을 칠한 게 그나마 해당 섹터에서 매력도가 조금 높은 것들이거든요. 겹치는 게 가장 많은 유일 로보틱스에 우선 관심이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 세아 메카닉스 정도. 나머지는 조금씩 걸리고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명에너지는 풍력 점유율 1위라는 부분. G2파워는 유통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거. 그래서 추가로 관심 종목에 넣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수익위의 측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3월의 공모주들을 훑어보니까 어떤 증권사를 꼭 준비해야겠다 싶냐면요. 한국 투자 증권이에요. 유엘로보틱스도 한투, G2파워도 한투, 대명에너지도 한투, 세아 메카닉스는 신한금융투자. 리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 금융투자를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 투자 증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전용 등급에 해당돼서 청약 한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대 등급의 조건을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우대 200%까지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조건을 맞추기 쉬운 게 청약일 직전 3개월 동안 주식 약정 1억 원을 채우는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를 합쳐서 1억 원이에요. 어떤 한 종목을 5천만 원 샀다가 5천만 원 팔면 1억이 되는 거죠. 일반 종목을 매수하면 위험성 너무 크고 또 주식매매 수수료 플러스 매도 시에 거래세 0.23%도 내야 됩니다. 매도 금액의 0.23%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는 매수할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매도 시에는 거래세 0.23%가 붙어요. 그리고 주식 매수, 매도할 때 거래 수수료 따로 부과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투에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수수료는 거의 안 낸다 하는 분들은 거래세가 없는 ETF 매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기 통한체 ETF를 써놓기는 했지만 코덱스 200 같은 거 간단하게 매매하셔도 되고요. 통한체는 아무래도 채권이니까 변동폭이 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샀다가 마이너스 나서 팔면은 우대 조건 맞추려다가 손해보는 게 더 크니까요. 또 우대 100%는 주식 약정 3천만 원 이상이면 되거든요. 1,500만 원어치 샀다가 팔면 되겠죠. 이번 달까지 약정 금액을 채워야 다음 달에 적용이 되니까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좀 검색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세부 정보는 더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